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쿨타임이 돌았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완전 거지같은 당근 알바구인글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옛날에도 그랬고 이런거 보면은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똑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어디는 시궁창지역 어디는 거지같은 지역 그런게 있나봐 봅시다 제목 우리집에 있는 가구들 분해 재설치해줄 힘센 아저씨 알바구에요 마음에 안들면 돈 안줄거구요 밥도 없으니까 그냥 니가 먹고오세요 원제 당근에서 어이없는거 봤어요 제목 그대로 당근에서 미친걸 하나를 발견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거든 이거 정말 미친거 아니야 이런거를 새로 해달라 이겁니다 옮겨달라고 가구이동 분해 설치하실 힘좋고 성실하신 분 시급 15,000원 시간 3시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기서 여러분이 몇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게 분명히 시급이 15,000원입니다 그리고 3시간이면 얼마입니까 45,000원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끌올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봅시다 꽁꽁동이니까 멀어요 거리도 좀 보시고 전혀 저한테 신경쓰이지 않게 일해주실 분들 지원해주세요 두 방에 있는 물건을 서로 반대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서 하기에는 감당이 안되고 팔이 너무 아파서 더는 못하겠더라구요 일단 옷장에 있는 방으로 드레스룸을 옮기려고 해요 그리고 드레스룸에 있던 곳에는 침대를 둘 생각입니다 잔잔한 짐은 제가 아침부터 최대한 빼놓을거구요 나중에 벽지랑 바닥은 새로 할거라서 뭐 대충 끌려도 돼요 큰 부담 없을거에요 첫번째 시스템 행거 분해 설치 이거 1시간 반정도 예상합니다 쇼핑몰 기준으로 보니까 한세트 완성하는데 10분 걸리더라구요 총 5세트입니다 제가 많이 봐드린거에요 그리고 선반 위치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수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곡선이 없는 작은 행거는 여자 혼자 설치를 해놨어요 선반 수평 맞추기와 천장에 고정을 잘 해야됩니다 일 단디 해야되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대충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전동 드릴로 분해를 해야되구요 또 여러가지 공구들 사용에 능숙해야됩니다 전문가가 되야되죠 그리고 멀티 싱글 사이즈 침대를 옮겨야되는데 이것도 아마 부분적으로는 분해를 해야될거에요 세번째 서랍장 옮기기 네번째 아이들용 서랍장 옮기기 그리고 무거운 외투도 좀 걸어주면 좋겠어요 일하시다가 더우면 커피는 제공 가능합니다 뭐 창문이랑 현관문 다 열고 작업할거에요 우리집에 cctv 있으니까 다 녹화할거니까 허튼짓 하지 마세요 또 일을 잘하면 추후에 또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그냥 힘만 센 사람이 아니구요 시스템 행거 설치와 가구 이동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또 소통이 잘되는 분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 경험이 많고 힘이 좋은 30대에서 40대를 선호합니다 대충 시간이나 때우려고 여령피우고 하는 분들 오지 마세요 일처리 잘못하면 나 돈 안줄거에요 일하는 날짜는 11월 초가 좋긴 한데 또 작업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착착 작업하실 분이 좋습니다 아잠으로 든든히 먹고 오세요 밥 안줄거니까요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뭐 서랍장은 남자 혼자 하기엔 좀 어려우면 뭐 제가 도와서 아니 몸으로 살짝 밀어드릴게요 남자분이 손으로 해보다가 몸으로 밀면 밀릴 것 같아요 작은 짐은 제가 뭐 정리를 할거구요 여하튼 일머리 좋고 센스가 오지는 분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 입금 당신 계좌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3시간 일환 비용은 업무 만족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4만 5천원 사이로 드릴거에요 아니 한마디로 원래는 4만 5천원인데 자기 마음이 안들면 3만원 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돈을 주고 맡기는거는 제가 힘들지 않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맡기는거고 집안 살림에 대해서는 가족을 수십 년 보며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 바꾸고 생활 방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 극혐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요 그런 사람을 써본 적 있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 무당이 사람을 잡든 그렇게 허세만 부리고 제가 지금까지 앞서 이삿짐 업체며 여러가지 일하는 사람들을 봐왔었는데요 꼭 일을 못하는 분들이 일을 이렇게 해야지 말해주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들 진짜 극혐하거든요 한마디로 까불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아무튼 꽁꽁동이니까 교통비 기름값 안 줄거거든요 이런거 다 개선하고 지원하세요 댓글 1번 아우 미친 글만 봐도 완전 그지같고 알도 없는게 대놓고 갑질하려는게 딱 보이는구만 끌 끌 끌 끌 끌 끌 2번 일 잘하시면 추후 또 부를 수 있음 이거 뭐야? 아니 지가 뭔데? 뭐 되나? 부르면 누가 간대? 아니 진짜 미친 것들 왜 이렇게 많은거야 우리나라에 헐 3번 와 이런 씨댕 밥 안주려고 열두시에 아줌 든든히 먹고 오라는거 완전 개킹받네 아이씨 지지라이씨 끌 끌 끌 끌 끌 끌 어? 꼴랑 3시간 일하는건데 밥을 왜 줘요? 장난하냐? 그럼 열두시에 사람 부르면 안되는거지 열두시면 밥 대인거 뻔히 누구나 다 아는건데 밥도 안줄거면서 그 시간에 왜 사람을 부르고 난리야? 3번 솔직히 밥을 안주는거야 뭐 딱히 문제는 안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열두시라 그러면 점심시간으로 통용되는거잖아 13시 즉 1시 이후로 부르면 점심? 일하는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먹고 올텐데 지가 열두시라 적어두고 아줌 든든히 먹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꼬라지가 굉장히 지시적이고 그지같다 이거야 거기다 글의 전체적인 톤이 너무 고압적이라 더 어이가 없어요 마치 아래사람 다루도 할게 불보다 뻔하지 이래가지고 사람 절대 못 구해 4번 더 웃긴게 저 힘든 일에다가 지 비위까지 다 맞춰야하는데 지 마음에 안들면 시금 만원만 준다고 해 아니 아예 안준다고 거기다 뭐 기름값도 별도라고 야 이거 돈 받아도 시금 8천원도 안나오겠네 헐 3번 끌올까지 하면서 왜 계속 사람이 안 구해지는 건지 이 여자는 아마 아예 모르겠죠 그냥 생각도 안해봤을 것 같아요 끌올이 뭐냐면 예전에 지가 올린 내용을 다시 작성한다는 뜻이랍니다 혹은 옛날에 그 글을 최신 페이지로 다시 끌어올린다는 말이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옛날부터 지걸 계속 썼던거야 이게 안 구해지니까 계속 또 쓰고 혹은 끌어올리고 그러는거죠 4번 말투 완전 거지같고 CCTV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 누가 가고 싶겠냐 4번 어? 아니 CCTV는 왜요? 이거는 뭐 서로가 좋은거 아닌가? 장난 아냐? 서로가 좋긴 뭐가 서로가 좋아? 절대 서로가 좋은거 아니다 막말로 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그걸 감시하고 있으면 너는 기분 어떤거 아니야? 어? 5번 헐 절알질을 떨어대면서 시급도 정해진게 아니네 제목에는 분명 15,000원이라 써놓고 업무 만족도에 따라 3만원에서 45,000원이라고? 이거 시급이 아니고 3시간 일한거 합산한거 말하는거에요 꼴랑 돈 몇만원에 별거지같은 갑질이랑 갑질은 다 하고 자빠졌네 아이씨 내가 일할것도 아닌데 개빡치네 이거 6번 돈 3만원에서 45,000원 사이를 준다 해놓고 막상 다 하고 나면 100% 3만원인데 3만원 줄게 뻔한데 이걸 누가 하겠냐고 게다가 세금 떼고 2만 8,000원에 쇼부칠게 불보다 뻔하거든 딱 보니 그래 남들 불여먹는거 좋아하는 사기꾼 마인드네 평생 구해봐라 구해지는가 야 이건 뭐 가구작업자 인건비가 얼만지도 모르는 개또라이구만 맨날 집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지 남편한테 바가지나 긁으면서 살면 딱 저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 지는 지가 엄청 합리적이고 똑똑한 줄 알거야 아이고 뻔하지 뭐 끌 끌 끌 끌 8번 아니 제목은 알바를 구한다면서 실상은 기술자를 원하네 허 양심 어디갔누 쓴이야 지금 당장 당근팀에 신고 때리세요 사유에 어떤 미친 여자가 노동착취를 하는 중이다 이러면 오케이 이러고 바로 정지 때릴거야 끌 끌 끌 끌 10번 저 사람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걸 글만 봐도 알 수가 있는게 지인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3만원짜리 밥을 사줘야 하는 일이거든 그런데 생판 모르는 남의 노동력을 고작 3만원에 구하겠다는게 소름돋고 세상을 너무 모르네 덜덜덜덜덜 11번 글 보니까 애도 있는 여자 같은데 남편이랑 안하고 글 올린거 보니까 성격 그지 같아가지고 이혼 당한거 같네 12번 일처리 못하면 돈 못 들여요 이게 미쳤나이 13번 10만원에 점심값 따로 거기다 교통비까지 다 챙겨줘도 갈까 말까인데 와 용감하다 14번 헐 이거 자기 딴에는 졸라 몇번이고 읽고 수정하면서 완전 꼼꼼하게 잘 쓴걸 줄 알거 아니야 끌 끌 끌 15번 어이구 힘좋은 삼사십대 남자한테 좋 터지게 생겼네 근데 잔잔한 짐은 뭐야 자잘도 아니고 잔잔해 혹시 짐이 파도인가 뭐가 됐든 간에 파도에 확 쓸려 가버리면 좋겠다 이야 저거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옮기고 재설치하고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짐이 또 많잖아 뭐 찬장에 침대에 3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마음이 안들면 돈을 안주고 밥도 안준다 이야 저게 구해질까요? 어 10만원 저도 하기 싫을거 같은데 기분 더러워서 어 아무튼 그래요 어 어 어 아 감사합니다 음? 음? 음?